안녕하세요. 어제 게임방입니다. 오늘 경기는 웨스트엠하고 EFL컵 관련돼서 EFL컵 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. 리그 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컵 대회도 있어서 아직까지 리그에서는 무패인데 쉽게 생각하지 마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호그바가 야 씨 야 야 야 흥민이한테 준 거였어 야 야 야 야 뭐야 이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완벽했다고 봤는데 와 와 아 손흥민 역시 아 아 손흥민이가 굉장히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게 강해 굉장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서 아 소리가 크다 아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야 되네 뭐냐? 뭐한거냐? 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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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식으로, 오, 요시 할 수 있어, 형님아 아니야 아니야, 오 아니지, 룸바페가 너무 회전이 빨라서 이스마일이 그 goalkeeper looking for a bit of quality to try and pass the ball into the corner but no quality when it comes off it looks superb but looks a bit of a fall there, maybe should he use power now jones fogback now marcus rashford so the pass coming and got there first 잘하자 잘하자 야아 이 골을 막어? 와 씨 야 진짜 진짜 아깝다 와 이건 아니다 아니 그 유스팀의 유스 애들 올렸거든요 시니어로 그네들을 좀 플레이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그네들을 올릴 수가 없어 그네들을 추천시킬 수가 없어 자 바짝해서 시간 끌지 말고 야 얘들아 강인아 야이 야이 어 어 아 자 야아 진짜 야 야 야 이거 아니다 와 강인아 네가 좀 해봐 야 뭐지 야 뚫렸다 됐다 됐다 와 이거를 으 으 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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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은 애들을 좀 올려주자 강인이가 좀 좀 그래 루크시오를 바꿔주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래 가자 아 이강이는 괜히 데려온 것 같아 좀 큰 돈으로 주고 데려왔는데 좀 약하다고 해야되네 잘 네 야 루크시오를 아 그 마지막 터치 아 헤딩은 바라지도 않는다 야 거기서 스루가 왜 나와 아 아 아 아 아 진짜 굿모음 안된다고 그렇지 흥민아 너 믿는다 흥민아 어 그게 흥민아 땡큐 볼 흥민아 자살골을 오락만 해보네 그렇지 이건데 이건 안 막았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 S10도 끝났구나 이제 아 손흥민이 아니지 거기가 아니지 음바페한테 줬어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웨스트헤마고의 경기는 3대1로 3대1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아 아 이건 없어야 돼가 진짜 그렇다고 일단 EFL 중결승에서 지금 이겼죠 이게 홈앤아웨이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어 어 노그아웃 경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중결승 경기에서 이겼다는 거 자 여기까지 사우스템턴하고의 EFL 컵 중결승전 3대1로 이겼다는 어 소식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김빈이었습니다